자, 12단원이에요. 선거의 의미. 지방지자체, 지방자치제도의 지방자치제도랑 주민참여를 볼게요. 발음이 안 되나? 선거. 선거가 뭐냐? 민주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예요. 민주주의의 꽃이 바로 선거예요. 자, 특정한 임무나 직책을 수행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무슨 대표?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나 직책을 수행하는 대표를 선출하는 거예요. 반장선거, 대통령선거. 기능은 대표자를 선출하고요.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보유해요. 왜 정당성이 있어? 그래서 쥐들이 뽑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정치권력의 정당성이 부여가 돼요.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을 때는 정당성을 갖지 못해요. 알았지? 쥐가 한 거니까. 그치? 그렇지만 뽑아준 거잖아.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 그래서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자 통제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현되어. 국민의 주권의식이 신장되어. 여론 수련 및 정책평가 등이 되어. 뭐로? 선거가. 선거의 기능이 뭐예요? 대표자 선출도 하지. 정치권력의 정당성도 부여가 되지. 대표자 통제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현되지. 국민의 주권의식이 신장되지. 여론 수련 및 정책평가도 돼요. 그렇죠? 의의 볼게요.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선거가 우리가 정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선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선거는 또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에요. 대의민주주의가 뭐야? 대신 시키는 거지. 그치? 맞아요? 대의민주주정치 볼게요. 현대국가는 영토가 넓어요. 인구가 많아요.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여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해요.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뭐예요? 여기가 핵심이죠.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대의민주정치 제도예요. 알겠죠? 대표자가 국가를 운영하는 대의민주정치 제도예요. 그렇죠? 선거는 대의민주정치의 출발점이다. 그렇죠? 민주선거의 기본 원칙 네 가지. 우리 이거 초등학교 4학년 사회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보통선거예요. 일정한 나이에 달한 모든 국민이 선거권 보유한다는 게 보통선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만 19세 이상. 생일 안 지나면 땡이야. 안 돼. 만 19세 이상. 평등선거. 모든 유권자는 투표권의 가치를 동등하게 보유하는 거야. 한 개씩 주는 거야. 알았지? 직접 선거. 대리인이 있으면 안 돼. 직접 투표해야 돼. 직접. 내가 사정이 있어. 그런 거 안 봐줘. 직접 해야 돼. 알았죠? 비밀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 사생활 보호. 위에서. 알았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를 보도록 할게요. 세 개가 있네요.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공영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예요. 뭐 기관이기도 하지만. 그치? 이거는 기관이고 이건 제도예요.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선거구가 뭐냐.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고요. 지역 단위고요. 선거를 하는. 뭐 국회의원, 연수국 국회의원이다. 그치?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그 구의 구역이 바뀔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이 정치 때문에 막 그거 갖고 장난질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서 선거구를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는 게 선거구 법정주의예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해요. 미리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선거구를.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다. 국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반영하기 위한 거다. 그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를 개리맨더링이라고 해요. 개리맨더링. 자료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개리맨더링의 유례. 개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선거부를 임의대로 정하는 것. 임의대로 정하는 것. 1812년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주지사 개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에 유리하게 정한 선거구의 모양인 전설 속의 괴물인 셀리맨더와 비슷하다고 했대요. 셀리맨더. 셀리맨더? 궁금하니. 한번 찾아볼게요. 셀리맨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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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플에서 나와? 별로 이게 셀리맨더? 셀러미터 여기도? 여기도 그거는 16세기 불 속에서 산다는 상상이 아무튼 불 속에 사는 괴물이네 저건 드래곤 이런거 이런거 멋있게 만화로 보면 그치? 전설의 동 불도마와 뱀으로 번역이 된대요 음 이거 좋아 셀러멘더 봤어요 그죠? 셀러멘더 봤어요 감기가 잘되죠? 셀러멘더 셀러멘더 하면 뭐가 게리멘더링이 생각이 나요 자 선거구 법정주의 봤어요 선거공영제 볼게요 국가기관에서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치 뭐라고 선거운동도 관리하고 선거운동도 관리해요 그치 기간이라든가 뭐 이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모두 선거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뭐 지자체 뭐 인천시장이면 인천돈으로 해야 되겠지 그치 근데 막 뭐 그래 그 정도 목적 선거 후보자들에게 뭐를 위해서 어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선거공영제를 하는 거예요 또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야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안 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잖아 맞지 옛날에는 진짜 국회의원이 그렇게 됐어 돈 많은 사람 아줌마를 더 많이 쓰는 거야 아줌마들을 다 불러서 다 밥을 먹여 부패를 보내주는 거야 5만원짜리 부패를 먹여줘 그러면은 그 사람 찍어주겠어 안 찍어주겠어 사람이라는 게 너가 얻어먹었는데 얘는 찍지 말아야지 이러겠어 아무래도 얻어먹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치 그 사람을 찍지 그치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이긴다고 또 선거운동을 갖다가 뭐 1년 전부터 그런 작업을 해 그치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선거운동을 관리하는 거야 막 벽보를 너무 많이 붙여 그치 돈 많다고 그치 20억 원어치 벽보를 붙이고 막 100억 원어치 식사를 돌리고 이래 그럼 당연히 되지 맞아? 돈 없는 사람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걸 방지하고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하려고 선거공정제를 하는 거야 알았죠? 선거관리위원회 정치적 중립을 토대로 선거를 공평하게 관리하는 헌법상에 독립된 국가기관이에요 뭐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뭐라고? 헌법상 뭐라고? 독립돼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알았지? 정치적 중립 정치적 중립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와 신분을 보장받아요 특정 정당 가입 그쵸? 누구 편들으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누구 편들으면 안 되니까 정치활동도 금지되어 있고 정당 들어가면 안 돼 그치?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랑 국민투표를 관리하고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 사무처리를 해요 그쵸? 선거홍보도 해요 선거랑 투표를 관리하고 기본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정당과 정치 돈 그쵸? 정당과 정치자금 관련된 그쵸? 사무처리를 해요 그쵸? 그 다음에 선거홍보도 해줘요 알았잖아요 국민투표 옆에 있죠?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제도가 국민투표 제도예요 그쵸? 국민투표 선거관리도 하고 국민투표 관리도 해요 국민투표 국가의 중요한 사안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제주도에 제주도까지 육지에서 다리를 놓겠다 돈이 막 천조 들어간대 응? 2년 지혜산이 들어간대 그 정도 들어가면은 국민투표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500조가 안 돼 그치? 그만한 거는 너무 큰 금액이지 그치? 그러면 국민투표 해야지 그 정도 사안은 맞죠? 그럼 너무 큰 사안일 때는 그치? 지방자치제도 볼게요 지방자치제도의 의미 이 지역주민이나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알았지? 자기 지역 일은 목적은 이 지방자치제도를 하면은 지역주민의 복리가 증진되고요 권력분립의 원리도 실현이 돼요 아 지역주민의 복리도 증진이 되고 권력분립의 원리가 실현이 되는구나 뭐를 하면? 지방자치제도를 하면 그죠?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이 되는 거예요 지역특색에 맞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 체험의 기회가 돼요 지역주민의 자치능력이 강화가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돼요 풀뿌리 민주주의 전제조건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 돼요 지방정부가 재정적으로 자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권한의 자율성도 확보가 돼야 돼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한민국도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 그리스도 돈이 없기 때문에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보도록 하자 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가 광역이에요 기초는 시공구 일단 이거 빼는 나머지들이에요 알았죠? 어디까지? 도까지 광역시랑 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관은 다 선거를 통하죠 지방의회가 있고요 자치단체의 장이 있어요 의결기관이고요 여긴 집행기관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운 거예요 의회에서는 의회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요 이 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만들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요 확정을 해요 예산을 심의하고 음 여기에서 예산 못 쓰겠다고 내년에 뭐 얼마 들어갑니다 라고 여기에다가 예산안을 줄 거 아냐 그치? 예산안을 주면 여기서 심의를 해요 검토를 해 본다라는 거지 그리고 검토를 하고 그거를 갖다 확정해줘 그래 내년에 그거 돈으로 그만큼 써 이렇게 꽝 하면 여기에서 그 예산을 뭐해요? 집행을 해요 쓰게 돼요 그 돈을 알았죠? 그 다음에 이 돈 쓴 거를 여기에서 뭐 하겠어? 돈 검사를 하겠지 제대로 썼는지 그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행정사무 뭐 뭘 보겠어? 돈을 제대로 썼는지 그치? 그거를 감사를 해요 아 예산을 심의해주고 확정해주고 감사를 하는구나 얘네들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돈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조례 벽을 만든 거를 조례도 집행을 해요 알았죠? 응? 그거를 지켜준다고 만든 거를 해요 주민의 참여 방법은 선거가 있고 공청회가 있고 서명운동 민원제기 언론투고 정책 모니터링 이게 지방자치 제도의 참여 방법이에요 이 밖에도 주민회의 시위 집회 참석 조례 청원 관련 단체 가입 이런 게 있어요 자 지역사회의 정치 과정 이 밖으로 일단 이 수리 그 의견을 들은 거를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어 결정하고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해 한 다음에 평가를 해 잘했나 못했나 그 다음에 수정을 한 다음에 뭐 대안도 제시하고 뭐 정치 과정이라고 보면 될 거에요 조례는 누가 만든다고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에요 의회에서 만든 거에요 지방의회에서 만든 거에요 요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짱이 만든 거에요 짱이 만든 거에요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규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법이야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학생인권조례 학교 급식에 관한 조례 학원 심야 수업 금지조례 이런 것들은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만들어요 인천에서 만들어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랑 학원이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틀려요 인천은 고등학생 11시 중학생 10시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조금 더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경기도는 더 길었던 것 같은데 틀려요 왜 이거는 조례로 만들거든 조례로 만들거든 그리고 어느 도에서는 학교 급식 안 해준다며 그렇지 그래서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 그죠 아니 돈 돈은 무상 급식이 아니라 이거지 응 그런 거는 조례로 하는 거예요 알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례에서 정하는 거예요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여기에서 만든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법규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정하는데 더 자세하게 법규를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규칙이야 알겠지 쉽지 쉬워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그죠 자치단체에서 그죠 인천시청에서 그거를 운영하려면 이 조례를 운영하려면 더 자세하게 법규를 만들어 놔야 돼 그건 뭐라고 규칙이다 규칙이다 공청회예요 정부나 공공단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뭐 하려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수렴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공개적인 모임이 공청회예요 민원이 뭐예요 주민이 행정기관이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민원을 넣는다고 해요 정책이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죠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가 정책 모니터링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똑바로 자료 2번 보도록 하죠 지방자치대 제도의 다양한 표현 볼게요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방자치단 지방자치 제도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하네요 국민 개개인에게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인 민주주의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대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뭐라 그래 지방자치를 의미한대요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예요 민주주의의 성공과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준대요 지방자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예요 납세자의 의사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래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래요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이 직접 그 지역의 사물을 처리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줘요 민주주의는 시민으로서의 첫 번째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고 두 번째 시민으로서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지방자치제도가 알았죠 지자체에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이 있어요 지방의회랑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어요 광역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광역시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광역시 도가 있다라고 그랬죠 광역시의 대빵은 시장이고요 여기는 도지사가 될 거예요 또 광역시 지방의회가 있고 광역시 그죠 도의회가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기초지방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그죠 시장군수 구청원장 이 시는 광역시장이 아니라 그냥 시죠 그냥 시 자그만한 시 그지 다 선거로 뽑아요 지역주민은 선거를 통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원을 뽑고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해요 지방의회의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요 다양한 주민참여제도 볼게요 주민의 발의제도 주민이 새로운 조례의 재정 기존 조례의 변경 폐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민이 뭐를 주민이 조례의 재정을 요구하는 거예요 만들 수 있으면 폐지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그치 주민소송제도 부당한 재정활동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원장님 저번에 송도신도시 입구에 보면 무슨 이상한 전광판처럼 생긴 탑을 만들어 놨다라고 세 개 기둥을 그러더니 한 1년도 안 돼서 폐기했대 키지도 않고 그거 얼마짜리일 거 같아 몇십억 들어가 그런 거 한 번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딱 봐서 그치 좀 비리도 섞였을 거 같고 그치 단순한 실수고 그 기계가 좀 그렇다라 그러면 그거는 뭐 그 없고 뭐라고 하긴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헛돈 쓴 거면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비리도 좀 섞였을 거 같다 그러면 소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민소송제도예요 국민소환제도 볼게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를 소환을 해요 주민투표로 해임하는 거예요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지만 그치 주민투표로 해임을 하는 거예요 주민투표로 뭐라고 잘라버려요 이게 주민소환제도예요 그쵸 근데 말이 그렇지 인천시장 정도를 주민소환제도로 내린다라는 건 쉽지가 않겠지 비용도 들어가겠지 그치 투표를 한다라는 거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치 돈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야 그치 쉬운 게 아니에요 주민투표제도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국민투표 같은 거네요 그쵸 큰일 그치 큰일 어떤 시는요 그 무슨 그 자기네 지하철 인천 지하철 있듯이 지하철 같은 거 만들었다가 적자를 봤어요 너무 큰 적자 파산할 정도의 적자 무슨 말인지 알지 인천인데 인천에서 뭐 뭐 몇백어 감당할 수 있나 몇백조를 감당할 수 있나 조단이를 조단이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쵸 그런 거 예를 들면 인천 지하철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타 계속 1년에 1조씩 적자가 생겨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쵸 직접 투표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 주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 감시를 위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하는 거예요 뭐 주민의 권익보호랑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를 하려고 저 새끼도 일 잘 못하는 거 같아 어 돈 떼어 먹은 거 같아 그치? 비리가 어마어마한 거 같아 그치? 감사를 붙이는 거야 외부감사겠지 그치? 자체감사하면 안 되겠지 그치?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이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거 내년에 막 인천에다가 놀이터를 뱉게 진대 그치? 맘에 안 들어 그치? 그럴 때 직접 참여하는 거야 예산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참석하는 거야 그 결정되기 전에 그치? 결정되기 전에 참여할 때 금일ê 알루밉 그치? 구매 모래 매일